우리 그거여서 우리 팬분들이 상징 아 넌 토끼야? 야 너네 같이 그룹 했잖아 진짜 토끼야? 야 몰라 시오미는 다람쥐 도경수 뭐야 펭귄 펭귄 그리고 걔 누구야? 백현이는? 백현이? 백현이는 강아지 첸은? 첸? 그 뭐더라 공룡 같은 첸? 첸 공룡 찬열이는? 찬열이도 강아지 지현이 형 같은데 강아지? 카이는? 카이? 카이는 곰이지 곰? 아 왜 이렇게 몰라 야 세훈아 너도 너무 모른다 오늘 좀 알아가라 아 저는 병아리인 건 아니거든요 저는 유명해요 병아리